김영윤 소장 모셨는데요. 김영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이슈가 살짝 묻히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끝난 거죠?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렇죠. 이제부터 시작인데 지금 리밸런싱이라면서 최태원이 최대한 경영권 사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진영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많은 해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해석을 좀 땡겨보자. 2023년에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본인이 언젠가는 후계 구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나름의 생각이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지금 밝히지는 않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최태원의 행보와 조금 조합을 해보면 노소영 측에 생각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상간녀 쪽으로 고개를 확 돌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 8월에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에게 상간녀 소송을 했죠. 그게 판결이 나옵니다. 1시 15분에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1시 55분쯤에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8월에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노소영이 상간녀 김희영 씨를 고소한 거예요? 뭘로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2심 판결 중에 상간녀에게 너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는 거죠. 아 혼인파탄의 책임을. 그리고 최태원에게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법률용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노소영 측에서는 최태원 네가 그 상간녀 동거녀 불륜녀에게 천억 이상 썼는데 그 과정이 조금 의심스러워. 아니 그 친족에게 넘어간 계좌 돈도 있고 친족이 최태원의 카드를 쓴 상황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증여세라든지 양도세 이런 세금에 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없어.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어. 이거 계산해 보면 다 천억이야. 이러면서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 30억을 소송을 했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을 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김희영 측에서는 상간녀에 대한 소송이 또 공소시효가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 불륜을 안 상태부터 이제 10년 그리고 그 사건 강간죄가 없어졌잖아요. 인지한 사건부터 3년 정도의 기한과 10년의 기한이 있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 김희영 측에서는 너 지금 나 무한 주려고 하는 거지. 이미 지금 2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뜬금없이 본인을 상대로 30억의 소송을 한 이유는 노소영 측에서 2심의 판결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찾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미 나한테 공소시효가 10년이 넘어서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0억의 위자료 소송을 하는 것은 단 하나 언론의 플레이로 2심 판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다. 이러면서 노소영 측의 변호사를 고소를 했습니다. 노소영 측의 변호사를 상간녀가? 상간녀가. 그러니까 보통 멘탈이 아니죠. 대단하다. 그다음이 욱할 사건이 뭔지 알아요? 최태원입니다. 최태원. 왜? 최태원은 거기서 여자들 간의 싸움에 입 다물고 있어야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노소영을 상대로 심각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노소영의 법렬 대리인단을 고소를 했습니다. 연인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정서에는 굉장히 반하는 행동이다. 그게 8월에 나옵니다. 아, 8월에. 그것도... 그러니까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최태원이 아직 대법원 상고를 안 했어요. 2심 판결 떨어지자마자 대만으로 갔죠. 아직 대법원 상고를 6월 9일까지 확인 결과 안 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보통 대법원은 법렬심이잖아요. 이게 2심이 확정 판결이 났을 경우 나는 그 시점으로 하루에 650억 아니, 아니다. 연 650억 하루에 1억 8천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플랜 B가 없었던 거죠. 사실 최태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플랜 B고 뭐고 다 떠나서 국민적인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불륜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몸부림, 공식석상에 데리고 다니고 이런 것만으로도 끝났고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노우소영 관장 측에서 TNC 재단으로 들어간 돈도 있다. 그리고 친인척 계좌로 들어간 돈도 있다. 현금이 이체됐다. 그거 확인해라. 그리고 카드 결제된 금액도 있다. 그런데 증명세 안 냈다.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뭐 애초 하지 말았어야 될 소송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갑자기 사진이 떠가지고 다음 사진은요?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상간녀 김희영을 언급하면서 이혼녀 커뮤니티가 환호해요. 이혼녀 커뮤니티가 환호해요? 이혼녀 커뮤니티는 뭐야? 왜냐하면 노우소영 관장 측에서 이혼한 사람들 측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위자료 소송 제대로 못 받은 분들도 있고 이게 우리가 자꾸 놓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예전에 1심 판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노우소영 관장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1심 판결이 665억이었잖아요. 665억이었고 위자료가 1억이었는데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 SK 지분의 0.01%예요. 내가 SK에 들어와서 시집을 와서 성경에 시집을 와서 SK를 읽었을 때 플러스가 됐으면 플러스가 됐지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는 665억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 1심 판결을 받자마자 너무 자괴감이 들었다. 진짜 수치스러웠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파장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면서 어떤 멘트를 했냐면 저는 이때 노우소영이 똑똑한 여자 굉장히 똑똑한 여자 그런 것 같아요. 서울대 공학도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마칠 수도 있었는데 시카고대에서 또 유학도 했고 채태원이 따라갔잖아요. 채태원이 따라갔고 그리고 사실 서울대에서 학업을 마치지 못하는 상황이 또 발생했잖아요. 아빠가 대통령이 되면서 하여튼 똑똑을 해요.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본인의 판결에 대한 수치스러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감을 얻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나야 665억이 괜찮지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강간제가 없어지지 않았냐. 그런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본처와 본인의 불륜으로 본처와 이혼을 할 시 지금 내 판결을 가지고 0.01%의 지분을 확정짓는 1심 판결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일반인들에게 적용을 했을 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불륜으로 그렇게 해서 쫓겨나는 본처에게는 물푼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걸로 역회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이거를 생각 못했고 그냥 거기에 포인트 665억 맞네 라고 끝낼 수도 있지만 이 판결을 예시로 다른 사건들에 기여도가 없다. 같이 읽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특유 재산으로 빼버린다든지 원래 특유 재산이 선대가 물려받은 증여된 부분을 특유 재산으로 빼서 재산 분할에서는 빠진다고 봤을 때 일반 시민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냥 물푼으로 쫓겨날 수 있는 상황도 초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혼녀들의 응원을 끌어냈죠.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좀 똑똑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상간녀 김희영에 대한 언급 이것도 굉장히 고급지게 고급지게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노소용이 어떻게 고급지게 표현을 그러니까 직접적인 것보다는 내 남편은 피해자다. YTN 인터뷰에서 내 남편은 피해자다. 그러면서 그 말은 이렇게 1심에서 그렇게 때려 맞았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눈물이 흐르고 내가 쫓겨나고 보통 일반인 같으면 분노해서 바르르 떨어야 되는데 내 남편은 피해자다. 그러면서 이제 혼인파탄의 책임을 상간녀에게 조명을 시키는 상간녀로 가는구나. 2심을 고려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2심에서는 흔들었던 게 뭡니까? 엄마로서 그리고 내가 새 자녀를 30년 동안 키워오면서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가정의 가치 이거를 내민 거구나. 그리고 헌법의 가치 아직도 대한민국은 일부 1처제 헌법의 가치를 들이밀면서 감동을 줬잖아요. 그리고 새 자녀가 저번 방송에도 얘기했잖아요. 브라운드의 아들이 소아당뇨 그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때 소아당뇨가 있을 그 10대 초반 때 노소용은 유방암이 발병을 했고 노소용을 빼더라도 최태원 입장에서 부인은 빼더라도 아들이 아프면 아빠가 붙어 있어야죠. 그때 가출했잖아요. 그때 아빠의 손길이 그렇게 필요한 그때 가출했잖아요. 그래서 김희영과 그럼요. 그때 달콤하게 그러니까 이게 잘 몰랐던 일반 국민들에게 노소용이 똑똑한 거잖아요. 내 남편은 피해자다. 전연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감을 확 사는 거죠. 그리고 나 1심에서 너무 수치스러웠다. 그래서 오는 길에 우리 딸한테 둘째 딸한테 엄마 이제 그만둘까? 그랬더니 둘째 딸이 군대 나와. 군대? 지금 그만두면 내 엄마 아니야. 딸도 보통 아니네. 딸도 보통 아니지만 당첨내야. 그 말 속에 노소용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강한지를 또 품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커뮤니티가 보면 99.9가 노소용 화이팅. 노소용 팬이야. 노소용 팬이고 김희영. 이건 뭐 거의 뭐 때려죽일 연이 돼버렸는데 근데 이게 저는 그래요. 이번 8월에 17일인가 그때 1시 55분에 판결이 난다라고 이제 확장되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노소용 변호사 노소용 측의 변호사에게 고소를 한다? 변호사를 고소를 한다. 그거는 또 그렇고 또 김희영이 초반에 한남동에 160억짜리 대저택을 짓고 아파트 관계도 지저분하잖아요. 아파트 관계도 뭐 15억 5천짜리 반포동에 사줬는데 노소용 김희영이 전액 돈 사고 난 다음에 갑자기 SK 해외 계열사가 그 집을 사요. 24억에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벌게 됐는데 어머 그 집을 산 SK 해외 계열사가 진짜 싸이 가수 싸이 부모님의 회사고 뭔가 좀 이상하네? 거기서 의혹이 뭐냐 SK 돈으로 김희영이 아파트를 사준 건가? 횡령의 배임에 또 깜빵 가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노소용의 처신에 대해서 조명이 됐죠. 그래서 노소용이 최태원이 또 분식회계 또 횡령 배임에 감방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 한동훈을 찾아간 거예요. 한동훈을 만났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노소용 관장이 노소용 관장이 이제 이것도 한동훈까지 연결되나? 근데 한동훈을 찾아갔는데 보이차 보이차 녹차 이런 거 아니고 티백 이런 거 아니고 보이차 구치상호입니다. 중국의 좋은 거 그거를 딱 들고 가서 이제 한동훈 검사실을 찾아갔겠죠? 검사 시절에 찾아가서 뜨거운 뜨거운 차를 그리고 차가 85도 정도로 식어야 맛있잖아요. 식을 때까지 10분 이상 얘기했겠죠. 한마디 하지 않고 누가? 노소용 관장이 티를 티의 진심을 가지고 한마디 없이 티만 대접하고 나온 거예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얼마나 센 사람이에요. 근데 한동훈이 기억하는 노소용 포스가 장난이 아니다. 무원의 아빠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담았다. 찾잖아요. 그러니까 노소용이 보통 센 사람이 아니다 라고 봐야 되고 그런 엄마를 보고 큰 딸이 딸 둘이가 잘 컸죠. 아들까지도 굉장히 잘 컸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그런 딸이 엄마가 무너지는 그런 약한 모습에 엄마가 지금 스탑하면 내 엄마 아니야. 그 말에 이심까지 가서 세기의 이혼을 끌어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아는 이 세기의 불륜을 정말 고급지게 내 남편 피해자다. 이야 멋있다. 저는 멋있다고 봐요. 그리고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아직 아직 커뮤니티에는 뜨겁습니다. 왜? 지금 비호감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누구의 비호감도 최태원에 대한 비호감도 정치계 성춘문의 비호감의 1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은 트럼프고요. 한국은 이준석입니다. 재계에는 최태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대한민국 성춘문의 원탑이 정치판에는 이준석이고 재계에는 최태원이잖아요. 극혐이에요. 지금 최태원이 그런데 이게 그냥 공식석 박원순 안희정 뭐 이거를 이준석이가 제꼈어요? 그럼요. 이야 준석이 대단하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종합 포인트가 있을 거잖아요. 나이대 50대 50대 60대 20대 플러스 20대가 CRS를 이러면서 이제 점수 빡 이해되셨죠. 뭐 킁킁스멜 비서관 여기에 포인트가 좀 올라갈 뻔했는데 이준석은 성상납이 들킨 것만 이제 검증이 되는 것만 2회 그런데 진술상 20회 이런 것도 나왔으니까 그리고 CRS 그리고 오리발 그리고 고발 고소 무거죄 때려맞고 무거죄 때려맞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 성춘문으로 최고 극혐은 이준석 제게 성춘문으로 최고 극혐은 최태원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2심에서 노소영 관장 대단하시네 그리고 이 김희영 상간녀를 상대로 이제 비난 댓글이 좀 있었나 봐요. 초반에 잊지 당연히 왜냐하면 한남동에서 사진도 좀 띄워주세요. 이혼 전에 데이트하는 사실들이 많이 드러났고 최태원이 2018년인가 이건 뭐예요? SK에서 강연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사진 누가? 여기가 김희영이고 김희영이 SK에서 강연을 해요? SK 상대로 김희영이 무슨 강연을 할 뭐가 있나 전문성이? 모르겠습니다. 그 전문성도 참 의욕이 많습니다. 중국 가서 미술을 공부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이 없었다라는 말도 있고 TNC 재단의 김희영 저 뒤에 서 있는 사람이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최태원이다 라는 말이 있고요. 여기 이 사람이 김희영이고 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김희영이 SK 임원을 상대로 강연도 한 적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면서 그 재계 정계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상류층 이제 부인들의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그 모임에서 다 사는 데가 성북동 뭐 한남동 뭐 이러잖아요. 근데 한남동에서 막 데이트하고 집도 짓고 거기에 또 소문이 얼마나 받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고긴데 그러니까 이제 댓글 뭐 비난 댓글을 아주 사실적으로 달았나 봐요. 명예훼손으로 자기한테 비난 댓글 단 사람들 고발하고 보통 멘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김희영이라는 사람이. 김희영 근데 지금 이심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SK가 흔들린 만큼 심하게 때려 맞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주식 분할도 아니고 현금 분할이잖아요. 휘청할 수밖에 없는데 SNS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 평온한 일상 데이트하는 일상 그 다음에 혼혜자 사진도 즐겨 올리던 그 김희영이 3주 전부터 SNS를 뚝 끊었습니다. 그 말은 내부적으로도 뭔가 흔들림이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해보는데 최태훈 회장이요. 이 TNC 재단에 정말 SNS에 이런 사진 올렸죠. 이게 그 김희영 네. 지금 모습만 나와? 앞모습도 좀 나와주세요. 이런 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상간녀와 그냥 당당하게 이런 사진 올리고 그러니까요. 최태원도 참 대단하다. 최태원도 대단하고 이게 만일에 80년대다라면 저 머리 안 남아있습니다. 아 그건 난리났지. 저 머리 무조건 일단 주특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간간죄가 아 간간이 아니라 간통죄 간통죄가 있었잖아요. 간통죄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혼혜자도 출신 출신 간통죄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SNS로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게 극혐의 대상으로 올라간 거고 김희영이 최태원의 이혼을 마무리하고 그녀로 재혼을 한다고 한들 그 앞에 불륜료 상관료라는 게 띄워지겠냐.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랑은 아니다. 어느 언론사에서 1조 3,808억의 사랑 1조 사랑 그는 사랑이라고 그 밑에 댓글 보면요. 미쳤냐. 이게 뭔 사랑이냐. 불륜이다. 하면서 비난 댓글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국민들 마음이다. 그런데 최태원이 노소용이 천억을 주장을 하는 게 대충 얼추 맞는 게 최태원이 2018년에 30억을 기부를 하면서 김희영을 이사장으로 앉히는 TNC 재단을 만들어요. 그런데 기부금이 5년 동안 총 113억입니다. 매 달마다 평균적으로 한 22억씩 매 해마다 줬다라는 SK에서 기부금으로 저쪽으로 재단으로 준 거죠. 재단으로 줬다. 그리고 지금 한남동에 집이 160억 그렇죠. 그러면 15년 외도잖아요. 그럼 얼추 계산해봐도 1000억 가능하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최태원이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훼손을 하면서 한다는 말이 이것도 커뮤니가 난리가 나요. 최태원 미쳤네. 너가 사람이냐. 조강지 쳐버리고 잘 살 것 같냐. 거의 저주 수준의 댓글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7년 동안 무인금으로 지금 봉사하고 있는 사람을 갖고 그렇게 천억 썼다라고 얘기한 거는 심각한 명예를 훼손한 거라고 노소영 측의 법률 대리인들을 다 고소했잖아요. 안 했어야 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적당히 했었어야지. 그런데 자신만만했다.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1심의 재판부 판결을 내린 사람이 그 판결을 끝으로 굉장히 유명한 로펌으로 갔다. 그리고 그 판결의 100%가 최태원을 바라보고 내린 판결이다. 법 쪽에서 해석이. 그리고 또 약간 재계 쪽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말은 재판부를 이재명처럼 매수하지 않았겠냐. 이런 의혹도 있고 그렇지 않고서야 1심 판결이 그렇게 처참하게 나올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가 시간만 지연될 뿐 언젠가는 나오잖아요. 정의가 뭐예요. 그 정의라는 게 억울함도 풀고 세상이 맑다라는 게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정말 세기의 이혼이 세기의 불륜이 세기의 사랑이 돼서 좋은 결실을 맺는다?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억울한 사람은 뭐겠습니까? 노소영 관장도 있지만 세 자녀예요. 세 자녀. 세 자녀에게 100억씩 주면서 최태원이 아마 상속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혼자 생각이었다. 앞으로 흔들릴 일들이 많다. 곧 있을 8월에 30억 상간료 소송 그 결과도 대법원 판결에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SK가 대한민국 재계 2위인데 개인사 개인 불륜 상간 혼해자 이런 걸로 유무형의 손실이 났다라는 것 그것만 봐도 경영의 최태원이 과연 맞을까 그런 거에 대한 판단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네요. 8월에 김희영을 구성한 노소영이 어떻게 이길지 질지 어떻게 될지 여자들의 전쟁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노소영 화이팅 노소영과 김희영 노소영 화이팅 저는 노소영 화이팅 김희영 화이팅 하는 사람들도 있을까 그 더러는 있겠죠. 친하다는 연예인 한두 분이 아 연예인하고 친해요? 네네네 돌잔치도 홍콩에서 돌잔치 했을 때도 몇 명의 연예인들이 갔다 거론되는 이름들이 있긴 합니다. 그걸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유언소송을 가지고 누군가가 친분이 있는 누군가가 김희영 측의 쉴드를 쳤다가 거의 뭐 실제적으로 때려 맞지는 않았지 거의 융단폭격을 당했습니다. 여자들의 전쟁 그전에 드라마 있었는데 여인의 난인가 여자의 난인가 난정이 나오는 거 사극 사극 무섭다 노소영 간장과 김희영의 세컨라운드 더 흉미진진한데 이게 더 김영윤 소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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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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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